1. AD를 해야하는 조합이 나와도 AD를 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성능이 멈춰있거든? 다른 챔피언들은 더 성능이 좋아진 그게 좀 있거든요. 원딜들이 베리어 들고 이러고 오잖아. 그렇다보니까 라인전할 때 킬각이 좀 안나온다고 해야되나? 원래 상대 서포시 원거리 나오면 그냥 아무 고민도 없이 AD를 박았었는데 저번 시즌에는 원딜들이 거의 무조건 정화 아니면 유채화를 들었었잖아. 이게 유채화를 들면 은근히 킬각이 잘 나오거든요. 유채화가 한타 때 좋은 거지 라인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. 서포시 킬까지 들고 오면은 그냥 킬각이 안잡힘. 메타에서 도태되지 않았나? 답은 텅샤코다 이러고 앉아있네. 아이씨... 쓰레기! 네... 수고해요. 혹시 롱소드 사가지고... 정글 괴롭히고 다니신... 어? 나잖아? 아 럼블 정글이네! 누가 미드 럼블이라 그랬어! 근데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. 예... 두 개좌... 달라지진 않아... 어... 럼블은 풀캠 정글이 아닌걸? 알파노! 초반에 그냥 마구마구 괴롭혀주마? 뭐 하시고요? 뭐 하시고요? 아! 나가자... 오케이... 그냥 갱판 놓는 거요... 근데 우리 정글은 이득이긴 해. 벌써 3캠 돌았어. 이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... 다 간파 당한 것 같다. 뭔데 브랜드가 여기서 나와? 설마 이거 다입으로 오질 않겠지? 한다고요? 예? 랜드까지는... 어지러운데? 난 여기까지야? 천 넘었잖아. 그렇지? 금방진 녀석... 내가 좀 못하고 있음...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! 걱정하지마! 모두가 알고 있어! 또야? 어? 공고! 성력! 지구! 공고! 젠장! 공고! 으비에요! 대박 아닌가요? 아니 럼블레 4레벨이야! 아니 럼블레 4레벨이야. 이러셔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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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렴! 얼마가 아니라 여덟이 너네 그거 맞니? 아이고 반갑소 다 와야 아칠 것 같은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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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뜨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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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바 왜 이렇게 높게 잡혔어 예? 잠깐만 진짠데 이사란들 레전드 상황 발생 이게 무슨일임 바텀 그냥 무한 다이브 오겠는데 빡깽 갑니다 간만에 아니 뭐지 저 나머스 서포스 예? 아니 진짜 이상함 아 이제 좀 까다롭긴 하네 아 근데 전멸을 그냥 박아버린다고? 아 아 전멸 딜 한 40만 들어간거 아 오너님 반갑습니다 살려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오 까비 너무 아쉬운데 슛 슛 아니 이걸 안봐줘 어? 오케이 레전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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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너 솔킬 야 해냈다 야 져도 돼 아 이거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진저이라 깽판 해마라 깽판 마렵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극단적으로 해야돼 이즈도 텔 든거 보니까 대충 뭐 예상 가잖아요 그죠 양심도 이걸? 어어 어어 하하하하하하 이러고 집을 그냥 갑시다 방차 안먹고 몰아줄게요 가자 가자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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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라인전에서 같이 두들겨 맞는 것 보다는 나아요 오! 한 팁! 정글이 한번 저거 해주지 않을까? 정글 잘 컸으니까 니달리가 급해지는거야 할게 없으니까 카직스 잘 크고 있잖아 한잔해 니달리 4데스잖아 상대 정글을 계속 죽이면 나쁘지 않긴 해 안되지 이 녀석아 께 수리 부 뇌 4. 얘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먹고 해도 결국 한 번 넘어지거든 레벨 보여? 지극히 정상입니다만 한 1분 탈취했습니다 미쳤나 이게 미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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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살아 막템 기회가죠 가성비로 뽑을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게 맞는 것 같아 벼락건도 좋긴 한데 국갱이 돈이 나오면 가는 그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가성비로 뽑는 거야 데미지게 그렇게 안 달려요 갱판 좋았다 27점이나 주냐 미탈컨 했었구나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 본인이 해놓고 까먹으면 어째 주인장 청년 침해가 있어가 아 간만에 갱판 재밌는데 그냥 무지성 갱판 할까 상대 정글이 그냥 망가진다니까 이거 봐요 니달리 11데스 카직스랑 마주치는 순간 그냥 죽어야 돼 초반에 두 번 죽었어? 그러면 이제 인생 망한 거지 상대 바텀이 돈을 얼마나 많이 먹고 그거는 상관이 없음 우리 카직스가 다 두 동강 내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브뱅 이 갱판이 안 되는 애들이 몇 명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렉사이라던지 잭스 그브 이런 애들이 살짝 갱판이 어렵거든요 쉬운 애들 풀캠 정글 한... 네... 벌 받았죠? 이캉은 대체 언제 게임하나요 기다려봐 곧 있으면 해 오늘 안에 해 이새끼는 그냥 Q 잡는 게 컨텐츠임 로밍 마구마구 갈래? 싫어요 15 지지 아니 벌써? 아 아 진짜 아 게임 좀 하자 아니 액땡하고 오셨잖아요 아 안돼 안돼 한 번 더 하고 와야 돼 이거 이번엔 주 컨텐츠가 뱀픽인가요? 정확합니다 고혈조 출동 아 이 새끼 텔들었네 아 즉발이라 선제공격 꺼지네 싸가지 없는 자식 막고 써주는 건 뭐야 스물도 선제공격 켜질때마다 내가 먼저 때려가지고 없애버릴거야 요렇게 대결 한 번 해볼까? 세지 녀석아 아군 실들은 존나 늦게 주면서 딱 쓰면서 요런 식으로 맛있잖아 아니 씨 아니 반응 개빨라 널 때리면 되지 형은 돈만 벌면 돼 벌써 150골드 170골드? 야 스물더 안 맞지 아직도 그대로인데 누가 성공 들고 오래요? 성공 절대 못 뜬다 아직도 67원이야 성공 못 뜯어 아 안 맞지 아직도 67골드 나는 365골드 개빡치겠다 누가 선제공격 들고 오래 마지막 한 대까지 오 하나 벌었다 야 85골드 477골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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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정산 한 번 700골드 245골드 야 500골드 차이가 나냐 어떻게 만집이라고 소문났어 왔습니다 맞집 맞네요 잘 먹고 갑니다 천재공격 그렇게 뜯고 싶었어? 딱 2선 한 번 끌어주면 놀다가 게임 끝나겠는데 오마이갓 오마이갓 와 1000골드 얻었는데요? 하하하하하하 387 361 아 이 재밌는 걸 이제 못한다니 아 딜 봐라 아 딜 봐라 아 딜 진짜 세긴 하다 골드만 벌다가 끝났다 야 그니까 존열을 뭐 한 번 쓰질 못했어 어구로가 안 끌려가지고 야씨 하하하하 진짜 열심히 벌었다 리신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하하하 12데스를 박으며 하하하하 후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